억제한다 아나운서 뿜뿜하다 배장법상 배송제 여태 태진님 스카이 캐슬 흉내 엄청 잘내면 시켜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누구를 흉내내나요? 저 다 해요 예서 예서? 예서는 예서는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말이 길어 바로 하면 되지 성재야 너 자시는 믿지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비싸지 않나요? 예생님 저 진짜 비싼 거 하나 있어요 뭐요? 도무지 주부를 존중할 줄 모르니 밥상 차리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려고요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잘하죠 잘하죠 윤세연씨 잘하는데? 잘하죠 소준이 기준이 엄마 우주엄마도 돼요 우주엄마도 우주엄마? 네네 너구나 넌 맞구나 찐찐이 안됩니까 찐찐이? 찐찐이 오나라씨 엄마나? 엄마나? 네 스카이춘3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괜찮지 않습니까? 채팅창에 내 다음 윤태진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거 인정해요 JTBC가 고소장 제출할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너구나 넌 맞구나 엄마나? 성재야 너 자수는 믿지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도무지 두부를 존중할 줄 모르니 밥상 차리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려고요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먹 diret — — —